자, 영상 시청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오는 어차피 성장하게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성장을 하게 되어있고 계속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증명을 해내고 있죠. 기업 자체를 보면 투자할 만한 기업이죠.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셀트리오만큼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래산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코로나 부분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까지 전세계에서 4개 회사 안에, 4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일을 또 해냈습니다. 실력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증시 분위기에 상당히 크게 많이 위축이 되고 밀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합병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여전히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아주 많이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이렇게까지 셀트리온이 흘러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까지 흘러갈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이오시밀러 부분.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장은 새로 태동하는 시장이죠. 이제 새로 태동하는 시장이고 셀트리온은 그런 태동하는 시장에서 이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도전을 했는데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익은 안 나고 있죠. 수익이 나려면 세상에 약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새로운 신약이 탄생을 했죠. 레키르나. 그게 국내에서는 이제 계속 처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에 드디어 이제 10월달에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유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10월달에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번에 몰루피라빌의 결과를 보니까 엄청나게 실망스럽죠. 50%에 화들짝 놀라야 되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50%인데 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동안 저렇게 떠들어댄 거야.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좋은 거. 먹는 거라는 거. 타미플루 자꾸 이야기하는데 타미플루 같은 경구경치를 타미플루 같은 경구경치를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이 같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죠. 가격이 지금 1인당 90만원에 측정이 되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헛소리죠. 말도 안 됩니다. 아니 90만원짜리 그런 상황. 가격은 그렇다 치고 그래도 항체 치료제보다는 절반가잖아.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성능, 효능이라도 항체 치료제 언저리까지 비슷하게는 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예 발끝도 못 따라오죠. 이거는 지금 그런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랜드에 갔는데 저기 게임기는 50% 확률입니다. 50% 확률입니다. 저기 게임기는 75% 확률입니다. 어디 가서 게임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75%짜리 가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구해가지고 75%짜리 게임기에 가가지고 게임하면 갓부 되겠죠. 갓부. 갓부 됩니다. 갓부. 그 정도의 차이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겁니다. 50%짜리 가면은 한 번은 잃고 한 번은 따고 한 번은 잃고 한 번은 따고 이런 상황인데 75%짜리 가면은 한 두 번 따고 한 번은 잃고 두 번 따고 하면 이 평생하면은 돈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거는 72%하고 50%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죠. 근데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장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 문제를 한 번 얻어맞고 중증으로 와서 한 번 얻어맞고 회복이 되었는데 어떤 장기에 어떤 이상이 생길 수도 있냐 그런 확률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어찌 보면은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돈보다 훨씬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목숨까지도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50%하고 72% 이거는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 차이가 나도 정도껏 나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비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비빌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를 안 했죠. 별 차이 없더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지금 세부 내용은 머크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특히 저런 바이러스 복제 뭐 이런 거에서 항바이러스 이런 부분은 먹는 알약은 부작용 부분이 아주 면밀하게 검증이 돼야 됩니다. 저런 약들은 아주 부작용 부분에서 철저하게 검증이 또 돼야 되는데 저기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죠. 지금 어찌 보면 저게 언론 플레이일 뿐이지 상당히 실망스러운 발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제 어제 증시 분위기 보면은 아주 크게 밀리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상 되네만 해. 그리고 미의회가 셧다운이 되네만 해. 뭐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악재들이 막 나오니까 흥다 기업도 이것도 다시 슬그머니 기어나오고 뭐 그러고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 딱 발생하니까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반환하죠. 그러고 이제 막 내려가고 하니까 남탓하고 싶을 겁니다. 남탓을 막 하고 싶고 이거 되지도 않는 회사인데 괜히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셀티는 좋은 회사인 줄 알았더니 이거 뭐 주가 보니까 이거 순 뭐 이렇고 저렇고 본질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주가만 올려내면 되는데 뭐 이러고 이때 이럴 걸 저때 저럴 거 저때 팔 걸 살 걸 살 걸 팔 걸 뭐 이러면서 가진 후회들이 뭐 판을 치죠. 원래 그렇습니다. 이 추시판이 원래 그렇다. 잘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탓을 하고 싶은 게 또 추시판이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발전이 없죠. 남탓만 계속 해가지고는 계속 그렇게 추시 시장에서 얻어맞고 다니는 겁니다. 계속 계속 얻어맞고 다니는 겁니다. 뚝심이라는 걸 키울 수가 없습니다. 뚝심이라는 걸 키울 수 없고 에라이 내가 더러워서 파이고 나겠다. 아 내가 저때 팔았어야지. 뭐 이런 고민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다 보면은 그래 여기서라도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되겠죠. 포기하실 분들은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도 못할 거를 갖다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장기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어떤 사람 보니까 투자해가지고 뭐 한 5천 투자해서 10억 30억 더 벌었다 그러던데 나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착각. 시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시간에. 지금 일전에 비트코인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있을 때 있는데 어떤 사람 어머니가 비트코인을 100만 원 할 때 1비트를 사놨다 그러죠. 사놓고 샀더니 이제 죽죽 빠지고 해가지고 한 50만 원까지도 떨어지고 30만 원도 가고 이렇게 한번 떨어져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묵혀놨다 그러죠. 묵혀놨는데 천만 원 가도 안 팔아다 그러죠. 안 팔고 가만히 그냥 묵혀놓은 겁니다. 가만히 가만히 묵혀놨더니 8천만 원 갔죠. 100만 원 주고 샀는데 8천만 원 근데 그게 쉬워 보이지만 쉬워 보이진 않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8천만 원을 어떻게 봅니까? 뚝심과 인내 이런 게 없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은 벌고 싶고 근데 본인의 역량은 역량이라는 게 인내심이고 배짱이죠.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갖다가 한번 해볼 거라고 자꾸 하다가 내 생각하고 좀 다르게 좀 많이 크게 흔들려서 움직여버리면 저도 저럴걸 이때 이럴걸 사고 팔걸 계속 그러죠.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 주식판에서 살아남는 게 어렵습니다. 계속 제자리 걸으면 하는 거죠. 짤짤이 인생 못 벗어납니다. 절대 아주 이제 투자라는 거를 해서 성공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니까 계속 후회만 하는 거죠. 후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맨날 후회만 하고 저때 저럴걸 이럴걸 상당히 공포감이 그게 달하면 남탓하고 싶고 공포감에 쩔어있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 그게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를 극복하는 게 아주 어렵죠. 그래서 제가 심리적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죠. 주식 투자라는 게 거의 뭐 90% 이상은 심리를 관리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 투자가 쉬워 보이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버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다 밀려버리고 또 셀트리오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셀트리오는 희망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셀트리오는 정말로 희망의 회사죠. 성장성이 엄청납니다. 이 스토리가 기가 막혀죠. 2030년도까지 어떻게 성장할지 로드맵이 이렇게 명확하게 잘 짜져 있는 회사는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런저런 변수가 또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얘는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모습이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죠. 매년 하나씩 붙이겠다. 매년 하나씩 붙으면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당연히 계속 늡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레케로나라는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여기 하나 큰 충이 생겼죠. 그러고 지금 코로나 끝난 거냐. 그렇지 않죠. 그러고 치료제는 아직까지 유럽에는 아직 없습니다. 치료제가 아직 안 나왔죠. 10월달 되면 이제 나옵니다. 레케로나 그리고 리제네로나 그리고 월릴리아 이런 거 나오죠. 그런데 이제 머크 데이터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럽죠. 그거 기다린다고 항체 치료제 승인해놓고 나 안 사.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누가 50%짜리 기다린다고 안 삽니까. 말도 안 돼서야죠. 위드코랑 가야 되는데 성공할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할 때마다 계속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랬죠. 본인의 이런 그릇을 키우는 그런 기회로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고 할 때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키운다는 게 말이 쉬워서 그냥 나도 할 수 있어 하겠지만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면 전부 다 부자 되겠죠. 안 됩니다. 부자가 이렇게 크게 되려고 하면 성공을 하려고 하면 워렌 버핏 같은 이 정도 마인드는 가져야죠. 셀틴 성장을 믿는 사람은 지금 워렌 버핏의 이런 마인드를 가져온 사람. 기업이 성장하는 스토리가 얘는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투자해서 물리기 대장이죠. 사가지 무조건 물립니다. 심하면 50% 이상 물리죠. 그러고 나서 시간 많이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또 가져가죠. 거의 그렇게 투자하죠. 성공할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약세를 보일 때 이제 이게 구분이 딱 되는 거죠. 강세를 보일 때는 전부 다 내가 바로 인내심의 왕이다. 다 그럽니다. 전부 다 그러죠. 주가가 잘 가면 누구나 다 견딥니다. 누구나 누구나 다 견디죠. 주가가 잘 나가면 내가 바로 인내심의 왕이고 내가 바로 투자의 왕이다. 그러지만 계속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나 한 3년, 5년 가져간다. 그래서 136만 원 한번 보겠다. 그렇게 했다가 이거 이제 이렇게 좀 떨어지면 하네 팔았어야 되는데 이때 못 팔아가지고 이때라도 팔았어야 되는데 이걸 못 팔아가지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지만 그걸 극복해 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봐도 별로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계속 끙끙 앓다가 팔아버리죠. 좀 오르면 이제 아 안돼 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내릴 때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 어쩌저쩌해가지고 못 팔아보냐. 이래 하다가 이제 올라가시하면 여기서 버티다 던져버리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게 주식판입니다. 원래 주식판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어쨌거나 이제 합병 부분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다 지나가는 바람이죠. 다 지나갑니다. 그것도 1년도 안 나와죠. 그것도 그런 부분도 보면 좀 넓게 파바리면 됩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고 레키로나 부분은 이제 10월 달에 승인 나죠. 10월 달에 승인이 이제 날 건데 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고 나게 되면 유럽에서 이 항체 치료제를 수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머크 50%짜리를 받는데 어떻게 72%짜리 항체 치료제를 확보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제 상당히 좋지 않을 때 이제 갈립니다. 이제 이럴 때 이제 갈리죠. 이탈자들이 우수수 떨어질 겁니다. 우수수 더 떨어질 거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막 그러죠. 기술적인 분석은 후행이죠. 후행 기술적인 분석은 후행입니다. 주가는 선행이죠. 주가는 선행이지만 기술적인 분석은 후행이죠. 후행 과거의 흐름을 보고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겠다. 이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뭐 기술적 분석 이런 부분도 뭐 맞을 때도 있으면 맞을 때도 있긴 한데 이게 항상 맞지 않죠. 기술적 분석까지 다 될 것 같으면 기술적 분석 책 보면 이해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공부 좀 해보면 또 재밌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그런데 현실에 적용을 해보면 잘 안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잘 안 맞기 때문에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부적인 변수 내부적인 변수 이런 변수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잘 맞죠.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은 또 이 기술적 분석이 또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은 큰 변수라기보다는 아주 큰 사건이 터지는 경우에는 변수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 이제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럴 수 있죠. 지금 셀티는 재료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기업의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이제 많이 내려왔지만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다. 그렇게 보면 셀티는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가는 기업인데 어떻게 안 올라갑니까 이게 올라가지 올라갑니다. 이거 지까짓게 내려와 봤자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10월달에 레키로나가 탄생을 하고 나면 유럽에서 대량 구매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죠. 대량 구매가 터지게 되면 올라가지 말라고 제발 애원해도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